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다섯 번째, 원자번호 5번, 붕소입니다. 탄소와 비교할 때 어딘가 하나 부족한 듯한 느낌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원소인 붕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붕소 발견은 3명의 화학자에게서 이루어집니다. 프랑스의 화학자 조젭 루이 게이 리삭과 루이자크 테나르가 시작합니다. 잡다한 정보를 소개하자면 게이 리삭은 원래 그냥 게이였습니다. 부유한 부모님이 리삭마을 대부분을 소유하게 되며 관습에 따라 게이 리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테나르는 게이 리삭과 영혼의 듀오로 평생 친한 친구로 함께 연구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흡사 솔로몬의 72 악마마냥 에펠탑에 새겨진 72명의 이름에 속해 있습니다. 게이 리삭과 테나르는 과거부터 흔히 사용되던 하얀색 광물인 붕사를 가열하고 녹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을 분리합니다. 이를 원소라 확신하며 붕소 발견의 단서를 찾습니다. 동시에 영국에서는 원소 발견의 스페셜리스트 험프리 데이비경이 연구 중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볼타의 전지를 계량해 용액에 녹아있으나 분리되지 못하던 원소들을 환원시켜 분리하는 작업에 재빠르게 착수합니다. 이로부터 다양한 원소를 발견하죠.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얻어질 수 없던 1족과 2족 원소들 중 소듐, 포타슘,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을 처음 발견합니다. 모두 금속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붕소까지 총 118개의 원소 중 홀로 7개를 발견해 주기율표 지분의 약 6.4%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게이 리사카 테나르는 붕소에서 발견된 원소에 대해 붕사에서 유래한 새로운 원소라는 관점에서 보락스를 변형한 보흐로 원소를 부릅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붕소를 보흐라고 표기하죠. 험프리 데이비경은 이제껏 금속 원소를 발견해왔으니 붕소 또한 금속 원소라 생각하고 금속의 전미어인 이윰을 붙여 보레이시움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현재 붕소의 이름이 보레이시움이 아닌 보론인 것을 보면 금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금속인 탄소와 더욱 유사한 성질을 가졌기에 카본과 마찬가지로 ON 전미어를 붙여 보론이라 부릅니다. 주기율표의 모든 원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붕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그 중간이나 경계가 있겠습니다. 주기율표 오른쪽의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들이 위치합니다. 물론 수소도 비금속 원소죠. 반대로 왼쪽에는 금속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몇개의 중금속 원소들이 있는데 붕소 역시 금속과 비금속의 이중적인 성질인 중금속 원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명확히 금속과 비금속에 가까운 원소들로 나눈다면 붕소는 비금속에 포함됩니다. 결국 붕소는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아주 특별한 원소입니다. 붕소와 가장 유사한 원소가 탄소라 이야기했는데 탄소에서 인상깊은 물질은 많지만 다이아몬드는 가장 특별합니다. 탄소만으로 이루어졌으면서 다른 탄소물질과 달리 무색투명하고 단단합니다. 가장 많은 연결이 가능한 방식으로 체계적인 결정성을 유지한 채 연결된 모습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물질의 단단함을 구분한다면 붕소는 어디쯤 포함될까요? 역시나 탄소만큼이나 단단할까요? 광물의 단단함을 비교하는데 간단히 사용하는 기준인 모스 굳기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스 굳기도 1부터 10까지 한때 외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듯 활석, 석고, 방해석을 거쳐 보석류인 황옥, 강옥, 금강석까지 구분됩니다. 그리고 붕소는 무려 9.3의 굳기를 갖습니다. 단일 원소 물질 중 탄소 바로 다음으로 단단한 물질인 셈입니다. 심지어 탄소와 붕소가 결합한 탄화 붕소는 9.5에서 9.75의 굳기를 갖고 질소와 붕소가 결합한 질화 붕소는 금강석과 같은 10의 굳기를 갖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단할지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의 결합 형태를 살펴보며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균등하게 결합이 형성될수록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겠죠. 하지만 붕소는 탄소에 비해 부족해 보입니다. 가장 안쪽에 가득 찬 전자들은 결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바깥쪽에 3개의 전자로 결합을 형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형태를 고려한다면 3개의 다른 원자와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붕소가 3개의 전자 그리고 결합을 이루는 외부 원자들이 각각 1개씩의 전자를 제공해 붕소 주위에는 총 6개의 전자가 둘러싸게 됩니다. 결국 붕소는 보편적인 화학 결합에서는 8개의 전자가 주위를 채울 때 가장 안정하다는 옥텟 규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소입니다. 이 때문에 2개의 물질이 결합하는 이압체를 만들거나 전자가 남는 다른 이온 혹은 분자와 결합해 루이스 산염기 결합체를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붕소가 더 많아지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정 20년째 구조를 갖는 도데카보레이트는 12개의 붕소와 12개의 수소로 이루어진 음이온입니다. 만들기 어려울 것 같지만 아주 대표적인 붕소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만약 2개의 도데카보레이트가 만난다면 각자 한 꼭지점의 수소를 떼어내고 서로 연결되어 이 합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붕소마다 수소를 버리고 다른 붕소와 연결될 수 있는 셈입니다. 12개의 수소를 모두 버리고 또 다른 12개의 도데카보레이트와 연결된다면 능면체라는 입체적인 구조를 이룹니다. 중앙의 정 20면체 하나 그리고 12개의 꼭지점에 연결된 12개의 정 20면체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붕소 물질 자체가 안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육면체를 갖는 소금 결정의 구조는 실제로 육면체 모양의 소금 알갱이를 만들듯 결정 구조는 실제 물질 구조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붕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붕소 산화물이나 붕소 물질들은 실제로 정 20면체 모양의 입체 구조를 만들기도 하며 그 외에도 정 20면체와 같은 대칭성을 갖는 다른 정다면체 구조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주 규칙적인 5중 대칭 형태가 나타나면 볼 수 있으며 실제 결정 구조에서도 관찰되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기본 재료 자체가 매우 대칭적이었으니 온갖 방식으로 연결되며 단단하고 입체적이며 어지럽기도 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붕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도데카보레이트와 같이 12개의 수소가 함께 존재하던 시작에서는 정 20면체 붕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수소가 없이 붕소만 12개의 원자가 있다면 완벽히 납작한 평면 붕소 구조가 형성됩니다. 탄소와 비슷하다던 붕소는 어디까지 비슷할 수 있을까요? 현대과학에서 가장 인기 많은 물질 중 하나인 평면 탄소 물질인 그래핀 붕소로도 유사한 구조가 2014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보로핀이라 불리는 평면 구조는 36개의 붕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중앙에 완벽한 육각형 공간이 뚫려있는 형태입니다. 안정적인 원자 1개 두께의 디스크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배열이 기존 그래핀에서 사용되던 다양한 응용 분야의 붕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금속성이나 투명도, 유연성과 초전도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매우 균일한 원자 두께 보로핀의 합성 또한 작년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탄소 물질인 축구공 형태를 갖는 플로렌 역시 만들 수 있을까요? 완벽히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붕소 원자만으로 이루어진 공인 보로스피렌 역시 2014년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은 39개 이하의 붕소 원자가 결합하면 보로핀과 같이 평면 구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40개 원자가 되는 순간 구조는 구형의 감옥 형태로 변화합니다. 플로렌이 12개의 오각형과 20개의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더 적은 개수의 원자로 이루어진 보로스피렌은 48개의 삼각형과 2개의 육각형 4개의 칠각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육각형과 칠각형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옆에 그림에서 육각형은 앞과 뒷면을 이루고 있으며 칠각형은 그 외의 4개 면의 중앙 부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6개의 면이 완벽히 대친적인 형태는 아닌 셈입니다. 붕소와 그 옆 비금속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탄화붕소나 질화붕소를 이루는 원소들이죠. 이들의 가장 바깥쪽 결합을 만드는데 유효한 최외각 전자의 개수를 살펴본다면 붕소는 3개, 탄소는 4개, 질소는 5개를 갖습니다. 탄소에 비해 전자가 하나 부족한 붕소와 전자가 하나 많은 질소를 결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탄소는 아니지만 탄소에 매우 가까운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다이아몬드의 굳기와 질화붕소의 굳기가 동일한 10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전위금속 합금입자 설계에서 이처럼 주기율표 기준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원소를 이용해 중앙의 원소 특성을 발현하는 것을 유사 원소라 부릅니다. 질화붕소는 3개의 붕소와 3개의 질소가 번갈아 배열되어 그래핀과 같은 구조와 형태를 이룹니다. 이들이 탄소라 생각한다면 꼭 평면 구조만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탄소와 같이 비정질 형태나 입체 형태도 만들 수 있겠죠. 재미있는 점은 보통 결정성을 갖는 물질이 뛰어난 물성을 갖고 무작위적으로 존재하는 비정질 구조는 불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0년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비정질 질화붕소는 매우 낮은 유전률과 우수한 특성을 보이기도 하니 붕소 화합물은 재미있는 물질입니다. 붕소의 활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부터 본다면 시작은 슬라임입니다. 흔히 붕사와 물풀 등을 이용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물질의 정식 명칭은 우블랙입니다. 1949년 발매되었던 바슬로미와 우블랙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것에서 유래했죠. 화학적으로는 폴리바이닐알코올이라는 친수성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진 물풀에 붕사를 혼합해 고분자 사슬간 수소결합을 만들어 비 뉴턴 유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보다도 실제로 유용한 것은 붕소를 첨가한 붕규산 유리입니다. 단순한 유리는 온도에 따른 열팽창이 커서 급격히 가열되거나 냉각되면 스스로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붕소가 함유되면 열팽창률이 매우 작아져 고온이나 저온에서의 사용에서도 안정합니다. 파이렉스 등 다양한 제품들이 붕규산 유리에 해당하며 조리기구용 요리는 모두 붕규산 유리라 생각해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붕소는 어디서 만들어졌길래 지구에서 이렇게 간단히 얻어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수소에서부터 시작해 항성의 핵융합과정을 거쳐 인공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핵융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붕소 그리고 그보다 작은 베를륨과 리슘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 흥미로운 것은 우주선 파쇄라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고에너지 입자가 함유된 우주선에 의해 헬륨이나 다른 원소들이 융합하며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들 세 원소는 초신성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붕소는 태생부터 특별한 원소인 셈입니다. 붕소의 가장 특별한 점은 열 중성자를 흡수하는 성질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붕소의 동위원소는 5개의 양성자와 5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보론10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 더 추가된 보론11의 두 종류입니다. 존재량으로는 보론11이 4배가량 더 풍부합니다. 그런데 보론10의 열 중성자가 흡수되면 고에너지의 보론11이 되며 곧 리슘과 알파엡자로 붕괴하며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깨지며 튀어나오는 리슘과 헬륨 역시 고에너지 상태인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고에너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1930년경부터 이미 적극적으로 관심 받았습니다. 바로 암을 비롯한 치료 분야입니다. 암세포나 조직에만 붕소 물질이 축적되도록 만든 후 중성자를 쏘아내면 내부에서 붕괴하며 고에너지 물질들을 주의로 내뿜게 됩니다. 붕소 중성자 포획욕법이라는 방식인데 아주 뛰어난 기술입니다. 고에너지 물질이 무분별하게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때 쉽지만 7에서 9마이크로미터 이상 뻗어나가지 못해 암 조직만 완벽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FDA 승인된 소듐 보록캡테이트와 같은 물질이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에서부터 앞서 살펴봤던 정20면체의 붕소가 확인됩니다. 치료기법이 아닌 약 자체로도 사용됩니다. 붕소는 화학결합을 만들고 조절하는 데 뛰어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탄소탄소결합을 만드는 교차 반응에도 흔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붕소가 화학구조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탄소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성질로부터 다른 작용을 이끌어냅니다. 다발성 골수암 치료제로 2003년부터 상용화된 붕소 화합물인 보르테조밉, 조백선 치료제 타바보롤, 다발성 골수암 치료제 익사조밉, 습진 치료제 크리사보롤, 항균제인 바보르박탐은 모두 FDA 승인된 약입니다. 이름에 보롤이나 보르가 들어있으면 붕소의약품이 아닐까 의심해봐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C형간염이나 아프리카 수면병, 결핵, 신우신염, 악성신생물 등 매우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제로 임상실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붕소는 식물 생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보통 식물을 위한 3대 원소로 질소와 인포타슘이 언급됩니다. 대부분의 비료는 이 3가지 원소의 함량을 높게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붕소 또한 작은 영향을 주는 원소로 여겨지지만 식물 줄기세포에 관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먼저 붕소는 팩틴에 영향을 주는데 팩틴은 식물세포벽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봤던 슬라임처럼 붕소가 두 탄수화무 사슬을 교차 결합하며 식물세포벽에 강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붕소는 분열조직이라고 불리는 식물의 줄기세포에 관여하기 때문에 붕소 공급이 없다면 분열조직이 시들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물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붕소는 인간의 골형성에 관여합니다.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분화나 유전자 발현 등 초기 골형성 과정에 계속해서 관여하기 때문에 붕소는 인간에게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항산화 효소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의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인슐린 대사를 보조하며 면역 강화 효과도 있습니다. 붕소 영양제가 별도로 판매되는 것은 뼈 생장을 비롯해 인간에게도 붕소가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붕소가 다양한 구조와 결합을 만든다 했으니 어느 정도일지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 전자상 반발 이론이라는 입체적인 구조를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로부터 간단히는 선형 구조부터 삼각평면이나 사면체, 팔면체 등 여러 구조를 형성합니다. 실제 분자들이 어떤 구조를 가질지 동일한 과정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지는 것은 결합은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할지가 아닐까요? 이전의 기록은 토륨을 중심 원소로 붕소와 질소 구조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15결합 분자였습니다. 이를 극복한 분자가 중앙에 코발트가 있으며 그 주위를 붕소들이 촘촘하게 고리 형태로 연결되어 결합한 분자입니다. 현재 최고 기록인 16개 결합이 가능한 분자로 2015년 발견되었으며 여전히 그 이상의 분자는 발견된 적 없습니다. 붕소 없이는 복잡한 결합 역시 불가능한 셈입니다. 결론입니다. 붕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를 이루는 첫 번째 원소로 특별한 성질을 갖습니다. 현재 에너지나 의료, 제약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필수 밀양 영양소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화학 결합과 분자 구조를 만드는데 전문적인 기능이 있어 복잡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구조를 만드는 데는 붕소가 빠지지 않습니다.